음악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대면 강의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숙사를 신청한 학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에 따라서 기숙사의 운영 방식이 수시로 변하고 이에 따라 공지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기숙사의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도 2학기 입문생활관은 6월 8일 입사 공지를 올렸고 11일부터 입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21년도 1학기 기숙사는 2인실을 1명이, 4인실을 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학기 입사 신청을 받을 당시에 4인실을 4명이, 2인실을 2명이 사용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인원수가 조정됨에 따라 금액도 새롭게 책정되어 공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7월 12일 거리 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분 대면 수업을 진행하려던 우리 대학도 중간고사까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 후 대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인 변함에 따라 입문생활관 인원 조정은 입사 5일 년에 공지가 올라왔으며 금액 변경은 입사 4일 전 개별 공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학원들의 반응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니 늦어도 이해한다는 반응과 너무 늦게 공지를 했다는 반응으로 엇갈렸습니다. 기숙사 비용에 대해서는 2021년도 1학기 기숙사 비용은 4인실 기준 약 12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학기 4인실 기숙사 금액은 약 20만원 인상된 약 14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학기와 동일한 상황인데도 가격 인상을 했고 인상한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기숙사를 이용해야 하는 학우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입문생활관의 늦은 공지로 인해 학우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기숙사인 만큼 빠른 대처와 공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MBS 뉴스 강정우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뉴스cu입니다. KBS 뉴스 구성Traero KBS 뉴스 고호 Darwin입니다. KBS 뉴스 구성을 balanceskryön